제 차례인가요? 나아~! 아프게 올라아~! 불웅을 받았으니 그가 보고싶다. 조용히 이동하겠으니 그가 보고싶다. 그가 보고싶다. 이동하겠읍 이제 이 부분에 총을 해냈을 것입니다. 그의 공격기관은 이 부분에 이 부분을 해냈을 것입니다. 면모레 나야 또한 이렇게도 이런거요? 지금 가요? 왜 언덕보나? 땐 어디로 가죠? 알았어요 어머이 줄게 지금. 어서 일어나세요. 이쪽. 알았어요. 지금. 어머니. 구름이 되겠습니다. 조용히. 이동하겠습니다. 친절. 저녁. 연궁. 나도. 네. 너로. 슬픈 예! 너 나랑 놀고 싶어? 이쪽? 지금 어머니 저게 이쪽? 알았어요 뭘 하면 되죠? 할 일이 생길 것 까지 제 차례인가요? 너무 나한테 푹 빠진 거 아니야? 레몬이 핫 주인이니까 나의 칼에 독을 받으리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보고 싶다 제 차례인가요? 너무 나한테 푹 빠진 거 아니야? 뭘 하는 거지? 영관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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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을 박았습니다 어디로? 이쪽? 어머니 저게 여럿 영관리로 영관리로 강력해 영관리로 주인이 원하십시오 주인이 원하십시오 내 몸으로 아니, 나의 영광입니다. 나의 죄입니다. 나의 영광입니다. 나의 죄입니다. 찾을 수 있습니다. 영광입니다. 어디로 가죠? 헬를리의 생계가 부릉을 받았습니다 부릉을 받았습니다 뭘 하면 되죠? 뭘 하면 되죠? 헬를리의 생계가 제 차례인가요? 가진 제 차례인가요? 그치 중 적립한 행동이 제 차례인가요? 그치 밖으로 스티커가 제 차례인가요? 이 차례인가요? 이 차례인가요? 이 차례인가요? 아 ㅋㅋ 아 뭐야 아 ㅠㅠ 아 ㅠㅠ 이쪽 양고리 네 이럴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